건강이상설에 휩싸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 남짓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그의 신변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김일성 주석의 108번째 생일 금수산태 양궁전 참배에도 불참하고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북한 김정은의 신변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북한 매체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김 위원장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도 흘러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한 고위관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는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의료 관계자를 출처로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지방순실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손을 엉고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을 기다리는 동안 진행한 응급처치가 실패해 손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의 카오델 베노스 회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정보는 틀렸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내 특이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6일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꼬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권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면서 건설 근로자들을 격려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을 두고 다양한 소문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보도로 해석됩니다. 먼저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일본인들 반응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가짜 뉴스 많고 뚜렷한 것은 항상 모른다. 그러나 그 체형이기 때문에 건강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당연 저런 몸매는 북쪽의 국민으로 본 적이 없다. 체제가 붕괴되면 난민이 넘쳐 큰일 난다. 역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임으로 그동안 김정은의 열심히 하향을 팔고 있었지만 그가 실각하면 군부의 강경파가 전면에 나와 이번에는 북한 마음대로 한국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38선을 넘어 서울로 진군해 오는 기색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손바닥 뒤집듯 미군의 협력을 부탁할까? 한국은 중국에 화친하여 북쪽의 군부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차피 올해 못 갈 것 같다. 미사일 발사 로켓맨 국민은 피폐하고 주변 국가들도 피폐하고 있었다. 솔직히 고맙다. 문제 요인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기쁘지만 아마 오보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일이 있었다. 근거 없는 추측 보도는 그만두어야 닮은 꼴이 나오고 수술 후 체형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것 같다. 지소미아의 존재의인은 한국이 휴먼 라인으로 북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거 아닌가 보다 주간지 정도인가? 로켓을 발사해대던 로켓맨 마침내 스스로를 하늘로 발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 같다. 한편 최근에 김정은 뉴스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북한 붕괴 시의 시나리오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임 중이던 지난 2009년 9월 미국 국방부가 2010년 의회에 제출할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평양과 황외남 북도는 유엔이 점령하고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와 평안남 북도 및 자강도, 양광도는 중국이 점령하는 시나리오로 이뤄진 것으로써 북한 붕괴 시 남한에 의한 통일은커녕 남한은 제외하고 일본까지 포함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통치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6년 후인 2015년 8월 5일께 일명 원전 반대그룹이라는 단체가 정부기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해킹해 유출한 자료들에서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종전 후 북한 지역을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중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9년 당시 거론된 내용과 유사하게 북한 붕괴 이후 주변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을 다뤘지만 유엔과 일본이 빠지는 등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평양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 공동 담당하고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 북도는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및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각각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해져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